야들의 움직임에 써니가 엄청 민감해요 조그만 애들이 업데가지고 움직이면 지서치가 됩니다 친구들하고 놀면서 뛰어놀면서 생긴 습관 같아요 행동 습관 찬이 누렁이 찬이 누렁이 누렁이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냥 썸이가 흥분하고 누렁대니까 낼 이리와 찬이 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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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м 고맙습니다. 모질 뭐하니 거기서 밖으로 나가자 나갑시다 찬이 나갑시다 찬이 말도 잘 들어요 나가자 슈키는 거기 있을거야? 슈키 안나와? 나와 나와 슈키 슈키 나오라고 딴청이 그래들은 거기 안에 있어 수도 안에 열선을 감아놔서 이 추위에도 안 얼죠 수도가 물이 계속 나옵니다 새들이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떨어지는 물을 좋아합니다 밖에서 더 놀아 광합성하고 사교 모임도 갖고 그렇지 정배만 들어가서 또 크레이 게임을 살짝 하자 수도꼭지에 떨어지는 물이 계속 나옵니다 썸미야 너희 견주가 보내주신 계란이다 정신없이 먹어요 콩고기 담아ta 물을 계속해서 정신없이 남겨줍니다 손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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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